오늘은 버터에 약간 설탕 좀 뿌려 가지고 바삭하게 구웠어요 아주 맛있게 구워졌어요 거기다 계란 후라이도 좀 넣고 담가면서 먹을 거에요 버터에다가 구웠어요 약간 사탕수수 설탕을 약간 넣어서 아주 맛좋은 토스트빵이 됐어요 맛좋은 토스트에요 맛좋은 토스트가 됐어요 약간 버터에다가 구운 다음에 거기다 설탕을 약간 뿌리면 달달한게 먹고 싶을때는 맛있어요 오늘은 계란후라이 하고 간단하게 토스트를 먹을게요 아주 맛있는 토스트도 아 이렇게 넣고 계란후라이 음 맛있는 설탕을 약간 버터에다가 구운 다음에 설탕을 약간 아주 맛있죠 이렇게 하고 계란후라이 얹고 또 이제 계란후라이 여기다가 이렇게 여기다가 이렇게 아 맛좋은 아주 맛있는 계란후라이 아주 달달달한게 맛있어 오늘은 달달한 가볍게 달달한 계란 토스트에요 아주 맛있는 달달한 토스트가 되네요 이게 약간 남편은 이렇게 둘 쪽으로 먹어야 돼요 그리고 요리는 한쪽하고 한쪽 반쪽을 좀 먹어도 돼요 아 맛있게 버터에다가 구운 빵이에요